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원이 이에 그의 부하 불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요아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삼백 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백 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따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도원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의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루를 점령하라 하메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루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이 두 방백 오랩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랩은 오랩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랩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도원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일에 꼭 필요한 일은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자기 비야나 학대가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느라고 기도하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계속 사사기에 기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처음과 끝이 많이 다른 성경의 인물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소명을 받는 장면과는 달리 끝은 욕심만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명을 받고 전쟁을 수행하기 전 기도원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기도원은 두려워했고 두려워했던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계속 믿지 못하고 계속 표징을 요구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비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도원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여쭈고 물어보면서 돌다리 두드려보고 건너듯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쭤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기도원과 같은 우리 역시 모두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의 요청에 응답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도록 또 사사로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도록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원을 오래 참아주시고 계속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여쭈었던 기도원이 말려내는 크게 잘못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기도원이 잘못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공교롭게도 300용사로 대승을 거둔 그 사건이 기도원이 잘못되는 시점입니다 대승을 거두기도 전에 믿지 못하여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죠 하나님은 그러한 두려움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방법을 제안하십니다 부하인 브라우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확인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다시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움직입니다 부하인 브라우와 함께 적순에 들어가 꿈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얻은 뒤에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나팔과 횃불이 든 빈 항아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한밤 중에 보초가 막 교대하고 났을 때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가 깨서 왼손으로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며 크게 외쳤습니다 적군은 온통 갈팡질팡 아우송 치며 도망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적들로 하여금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 죽이게 하셨습니다 기도원이 300용사가 한 것은 그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외친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전쟁 또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전쟁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졌습니다 작전을 지시했을 때 외치는 소리는 여호와를 위하라만 외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라고 외쳤고 실제 작전을 수행할 때는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전쟁이었으며 하나님의 칼이었는데 기도원을 위하여 기도원의 칼이 첨가되었습니다 에옷이나 드보라 같은 사사는 전쟁을 수행할 때 여호와께서 원수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사사기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고 또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고 사사기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여호와야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만 드러냈고 온전히 그 이름만 나타냈던 것이죠 하지만 기도원은 전쟁의 구호에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과 슬쩍 같이 끼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은 전쟁의 구호에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과 함께 넣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까지 감당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이름을 넣었던 것은 자신의 야망을 그 전쟁 가운데 슬쩍 끼워 넣었던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승리가 보이자 기도원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여쭙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 전쟁 이후로 기도원의 삶을 쭉 쓴 글엔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기도원의 전쟁이 되었고 기도원이 판단하고 기도원이 결정하여 기도원이 전쟁을 수행합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했다고 나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00명의 전쟁이 아니라 기도원이 납달리, 아셀, 문하세에서 불러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으로 확장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을 동원하여 베파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론을 점령하게 하였습니다 오랩과 세앱은 서로 잡아서 죽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우와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돌가리 건너듯 여쭤보고 표징을 찾던 기도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전략가 기도원의 탁월한 전술이 나옵니다 기도원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졌고 기도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졌고 기도원의 책량만 남아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도원의 인생의 이야기는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의 복수를 하고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애봇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입으로는 여우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했지만 금 귀고리와 자색옷을 입으며 왕처럼 살려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경선했던 사람이 무엇인가 성취하고 나서는 교만해집니다 비단 믿음이 없는 이들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조심히 겸손히 살다가 어느 위치에 오르거나 어떤 것을 성취하고 난 뒤에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큰 꿈을 꾸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원처럼 우리의 욕심과 야망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가명을 쓰고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원의 잘못을 타산지적 삼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기도원의 엄청난 승리와 승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과 완전히 대비되는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과 2절 다윗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저때 나이와 같도다 다윗은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한 그런 전쟁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데 어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때 나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저때 나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어머니를 의지하는 것 어머니한테 묻는 것 어머니한테 요청하는 것밖에 없었겠죠 사랑하는 수표교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원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키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어머니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때 나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큰 일을 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수표교계의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온이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뜻에 끼워 넣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왜 기도온만의 모습이겠습니까 나의 모습이고 나의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의력이시고 불쌍하게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기보다는 저때 나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예수를 전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단위 목사님 개혁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많은 이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사랑하는 장노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사 그 직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직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 많은 이들의 섬기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이들을 위해서 특히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상처를 어루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더욱더 위로하시고 세임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스피교교의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분들이 이르기까지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막아주시고 주님 저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예방하는 이들 또 그 일들을 위해 수고한 이들에게는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코로나19에 걸린 이들 또 그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와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모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께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존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